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? 행복한 생가 행생윤준이 5월 가정의 달 네 번째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강산혜님이 부르신 라부요라는 노래입니다. 여러분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고향에 대한 향수를 한 번쯤 더듬어 보는 것은 어떨는지요? 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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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었지만 그 노래만은 너무 잘하는 건 내 아버지 랩 박물이 그 중엔 18번이기 때문에 18번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나실 때면 소주가 필요하다 아시고 눈물로 짓을 부시고 내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 죽죽이 전해 고향 박물이 나고 가봤으면 좋겠구나 고향 박물이라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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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